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백서 꼼꼼한 리뷰 제 4장 작업 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작업 증명 proof of the work 이것만 이해하면 비트코인의 50%를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to implement a distributed timestamp server 지난 시간에 했는 거죠 분산 timestamp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on a P2P base we will need to use a proof of work system similar to 아담 백스 해시캐시 rather than newspaper or username post 그러니까 신문이나 유지넷 혹은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이런 거래 사실을 다 뿌리는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이 아담 백이라는 사람이 만든 해시캐시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여기에 작업 증명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비트코인에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아담 백의 논문에서 2002년 논문에서 나온 건데 작업 증명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분산된 타임스탬프 서버에서 이 트랜잭션들을 이렇게 신문이나 페북처럼 이렇게 뿌리는데 그거는 조금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작업 증명은 proof of work involves scanning for a value 해시캐시 밸류 겠죠 that when hashed searches with SHA256 hash begins with a number of zero bits 몇 개의 0으로 시작하는 해시 밸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56비트니까 앞에 리딩 제로가 붙는다는 거죠 리딩 제로가 붙고 0000 뭐 0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1011000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256비트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작업 증명을 SHA256 같은 해시함수에서 이 해시값을 스케닝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제로비트로 시작하도록 조건을 준다는 거죠 이게 이 조건이 난이도가 된 거예요 난이도 자 뒤에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verage work 평균적으로는 Required for exponential in the number of zero bits 제로비트의 개수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Can be verified by executing a single hash 해싱으로 알아내는 데 있어서 왜냐면 이 제로비트로 시작하는 비트 자 0 0 0 뭐 3 7 2 5 2 5 4 8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해싱을 했는데 0 0 0이 나오도록 해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거꾸로 해싱하면 거꾸로는 값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x가 주어지면 이 해싱을 했는 것이 이 값이 0이 3개가 나오려면 이 x값을 다 해봐야 돼요 이게 스케닝이라고 치면 x값을 다 트라이해봐야 이 hx값이 0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수적인 시간이 걸린다는 게 0이 한 게 나오는 거를 찾아봐라 이러면은 앞에 이게 0이거나 1이거나 그렇겠죠 그런데 0 0이 나오는 걸 찾아봐라 그러면은 0 0 0이 나오는 걸 찾아봐라 그러면 0 0 0 0이 나오는 걸 찾아봐라 이게 그거 처음에 어려운 난이 어려움이 1이라면 요거는 이제 2배로 어려워지고 이거는 또 2배로 어려워지니까 4배로 어려워지고 이거는 8배로 어려워지고 이거는 16배로 어려워지고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자 그래서 이제 for our timestamp network we implement proof of work 작업 증명을 incrementing a nonce nonce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nonce in the block block에다가 nonce를 내가 집어넣겠다 until a value is found that gives the block hash the required 0 bit 즉 내가 원래 사용하려고 하는 이 x 값하고 이 nonce 값을 더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해싱을 했을 때 해시 x 플러스 nonce죠 그죠 요 값이 reading 0가 나오도록 요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에다가 난스 값을 포함시키면은 요 난스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 해시 값을 앞에 0의 개수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이 이제 블록에 포함시키는 요 난스 값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로 비트의 개수와 맞을 때까지 찾도록 만드는 어떤 퀴즈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시 퍼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난스 값을 어떻게 찾느냐 대입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난스를 난스 equal 0 난스 equal 1 2 1 쭉 대입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난스 값을 계속 대입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 해시 값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cpu가 어떻게 됩니까 cpu effort has been expanded to make it satisfy the proof of work 이 해시 퍼즐을 푸는 작업 증명을 만족시킬 때까지 cpu 파워를 써야 된다 the block cannot be changed without redoing the work 이 proof of work를 계속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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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요 얘가 난스도 있고 얘가 난스도 있고 얘가 난스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냥 쉽게 블록을 만들 수 있으면 붙이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뭔가 하나를 바꿨어요 그러면은 요 해시 값이 달라졌으니까 다시 이 블록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 해시 값이 또 달라지니까 또 다시 블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작업 증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작업 증명을 만족할 수 있는 난스 값을 이용한 cpu 파워를 많이 소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작업을 반복하지 않고서는 변경될 수 없다 즉 쉽게 말하면 변경 못한다는 거죠 as later block 나중에 오는 블록들은 changed after it 그 이후에 변경됐을 거니까 the work to change the block would include redoing all the blocks after it 그러니까 뒤에 붙어 있는 블록을 계속 다시 생성하려면 이 작업 증명 해시를 이용해서 난스 값을 찾는 해시 퍼즐을 계속 풀어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블록이 있고 블록이 있고 이 previous 해시 값을 이 블록에 포함시켰고 거기에다가 이제 난스를 추가해가지고 요기에다가 요걸 가지고 또 이제 해시 값을 만드는데 요 만든 해시 값을 여기에다가 또 포함시키죠 그죠? 거기에다가 또 난스가 있죠 그러면은 요 블록을 새로 만드는 데는 요 난스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난스 값을 알아내는 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cpu 파워가 많이 소모되는 그런 작업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해시로 하려고 하는 블록 요기에는 이제 이게 블록이고 요기에는 트랜잭션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블록하고 난스를 합쳐가지고 해시 밸류를 만들면 이 해시 밸류의 조건이 디피컬트 레벨 만족도 난이도 목표가 디피컬트 타겟 난이도 목표가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d equal 3이라 그러면 앞에 란스가 0, 0, 0, 0, 3개의 0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쭉 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쭉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안 변해요 그죠? 근데 난스가 0이면은 난스가 1이면은 여기다가 뒤에 0 붙이느냐 1 붙이느냐 2 붙이느냐에 따라서 해시 값은 완전히 달라지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시 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역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0이 하나라 그러면은 쭉 스캔해가지고 찾기 쉬워요 그죠? 근데 이제 3개짜리를 찾아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스캔해야 되겠죠? 4개짜리를 찾아라 그러면 더 많이 스캔해야 되겠죠? 특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d가 1일 때하고 d가 3일 때하고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낙 중요해서 형광펜으로 칠해놨습니다 The proof of work also solves The problem of determining representation in majority decision making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다소결 방식의 의사결정에서 대표자를 결정하는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등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때 비트코인 사용할 때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고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용어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아예 요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Determining Representation in majority decision making 뒤에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증명의 용도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해시 퍼즐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겠다 혹은 쉽게 만들겠다 난이도 조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이 컨센서스 합의 합의를 도출하겠다 무슨 뜻이냐면 모조리티 or based on one IP address 우리가 IP 기반으로 원보트 투표를 하게 되면 supported by anyone able to allocate many IPs IP 주소를 많이 할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이 시스템 전체를 장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IP 주소상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게 하는 방식하고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 Prove of Work 작업 증명 방식은 뭐에 의해서 투표권이 결정되냐면 CPU에 투표권이 한 장씩 부여된다는 거죠 이건 뭐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계산 능력에 따라서 계산 능력에 따라서 투표권이 보유 되기 때문에 이 계산 능력을 많이 투여할수록 이제 투표권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majority decision is represented 대표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롱스트 체인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이것이 Greatest Prove of Work Effort 그러니까 작업 증명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투표권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수결을 할 때 가장 긴 체인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장 긴 체인은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인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는 그런 이제 체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ajority of CPU 파워가 정직한 노드 honest 노드에 의해서 컨트롤도 된다면 honest 체인은 will grow the fastest and out space any competing change 경쟁하는 어떤 체인보다 더 빨라질 것이다 이 정직한 노드들에 의해서 저어되는 체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지나간 블록 to modify past block 지나간 블록을 수정하려면 attacker는 would have to redo the proof of work of the block and all blocks after it and then catch up with surpass the work of honest 노드 이제 정직한 노드들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정직한 노드들보다 더 긴 체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분기시켜가지고 체인 분기가 일어났을 때 더 분기시켜가지고 얘들보다 훨씬 더 긴 체인을 만들어서 얘가 신뢰받도록 가짜 블록을 신뢰받도록 하려면 얘네들의 컴퓨팅 파워보다 얘네들의 컴퓨팅 파워가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느린 공격자들이 따라잡을 확률이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니까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데 이건 이미 우리가 개념적으로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장에서는 작업증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proof of work 이 작업증명은 아담백이 2002년 논문에서 이미 해시캐시라는 데서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비트코인을 빛나게 했느냐 이 해시캐시에서도 해시캐시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합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비잔틴 장군 문제 비잔틴 비잔티움 혹은 비잔틴 제너럴즈 프라블럼이라고 합니다 BGP 문제라고 하는데 이 비잔틴 장군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법이 되는 거죠 난스를 추가해가지고 이 난스를 가지고 해싱하는 이 난이도를 조절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난이도 목표를 가지고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했어요 비잔틴 장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적군이 있는데 이 적군을 우리가 이렇게 비잔틴 장군들이 제너럴 비잔틴 제너럴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비잔틴 제너럴들은 서로 이렇게 메시지 패싱으로 서로 이사소통을 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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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성을 함락하려면 300명이 공격하면 돼요 근데 각각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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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5명 중에서 3명만 공격을 해도 이 성을 함락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배신자가 한 명 있어요 배신자 나쁜놈 그러면은 이 배신자가 공격을 안 할 거잖아요 후퇴를 해버릴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4명이 공격하니까 못받아가지고 후퇴 명령만 받았어 그러면은 얘도 후퇴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죠 얘는 마찬가지죠 얘는 마찬가지죠 모두가 혼란에 빠져서 어느 노드를 신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메시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체가 다 붕괴됩니다 그거를 이제 비잔틴 장군문제 레슬리 램포트가 1988년인가 89년인가 뭐 하여튼 그때 피어 투 피어 방식 피어 투 피어 시스템에서는 중간에 중앙 서버가 있으면 중앙 서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임금님이 여기 있으면 임금님한테 공격할까요? 그래 공격해라 그러면은 1대1 통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짜 메시지가 올 수 있는 가짜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피어 투 피어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데 이 메시지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게 이 비잔틴 장군문제 프라블럼의 제안입니다 수학적으로 못한다 이렇게 제안을 해놨다는 거죠 그거를 작업증명을 도입을 하면 이 작업증명에 난서를 추가해가지고 해시 퍼즐을 풀도록 만들면 이 비잔틴 장군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게 비트코인이 몰고 온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비잔틴 장군문제 이 비잔틴 장군문제의 해결책으로서의 이 작업증명 이게 이제 나중에 합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컨센서스 알고리즘으로 여러가지로 진화 컨센서스 소스 합의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작업증명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especially